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비디오 찍는데 갑작스럽게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넥스컴툴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저녁도 먹고 후식 겸 디저트로 푸딩을 먹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뿌띠탈 포도 시제일 제일 제닭 껀데 마트에서 샀어요 먹고 싶어서 사놓고 있다가 오늘 딱 먹으려고 해서 맛나게 먹고 있었는데 밑에 포도에서 이상한게 발견되었습니다. 짜잔 여기 보이십니까? 파란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뭐지 궁금하네. 제가 봤을 때 포도 같습니다. 포도 껍데기 같습니다. 껍데기겠죠? 껍데기일거야. 껍데기겠지. 설마. 어? 손톱 깎아노래. 이거 뭐야 근데. 근데 어쨌든 기분은 별로 안좋았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 색깔이 딱 떠서 그냥 뭐나 했네. 제가 봤을 때 껍데기인거 같은데 그래도 별로 기분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네. 유쾌하지 않아요. 이런것도 하나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고. 어쨌든 실망입니다. CJ 제휴제단 뿌띠짜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유 씨 이거 뭐야 이거 어? 뿌띠짜 포도 실망이었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먹지 말아야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한번 찍어왔어요. 이것도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다시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비디오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4월 20일 4월 12일까지인데 이 통계가 많이 남았고 어쨌든 갑작스럽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상 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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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